왜 이렇게 이제 게이머만 잡히냐 이거?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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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것은 잘못됐다 이사펫! 잊지말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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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따 우리 같이 해 인서드는 형이 먼저 할게 그러게 내가 좀 예의가 없었다가 태란전 셔틀템 잘 쓰는 팁이요? 근데 그거는 팁이라기건 없는데 팀이라기 보다 셔틀템 잘 쓰는 팁은 그냥 딱 그거에요 속도가 중요해요 바로 내려가지고 바로 지지는 그 속도 잘 찝어가지고 절대 버벅이면 안돼 절대 버벅이면 안돼 셔틀댐 쓸 때는 약간 그런 마인드로 해야 돼요 셔틀댐 쓸 때는 약간 그런 마인드로 해야 돼요 이걸 내가 꼭 엄청나게 좋은 위치 지지기보다는 일단 지지고 보자 어디든 간에 왜냐면 그게 잠깐 느리면 테라닌 탱크랑 걸쳐 점 싸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어디든 간에 지지고 보자 그걸 좀 빠르게 해야돼 셔틀댐 셔틀댐 기억에 남는 승리요 셔틀댐 기억에 남는 승리 셔틀댐 기억에 남는 승리 닷천댐 기억에 남은 승리 언종룡이랑 했던 그런 perf Abby exemplo 6연패하다가 1승 헤아otz 역할 셔틀댓 showed 제가 따로 지정하네요 대각선인가? 각선인가? 아니네 가로네 아 여기 아니 저기 뒷마당에 매파하고 본질을 질러주실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 질러 올라오면 벌써 왔었긴 했겠다 어 맞네 그렇게 하는거네 어 잠깐만 스타넷에다가 뭐하고있냐구요? 스타넷에다가 뭐하고있냐구요? 이 세상에 없었겠죠 스타넷에다가 스타넷에다가 형님 메체씨나 카톡에 좀 남겨줘 아이비 좀 나 이거 여기서 블랙보라 안되거든 쟤 좀 해줘 인력이 있나? 그런거 없어요? 바로바로 붙여야되요 그런탄질게 없어요 타이밍 막을때요? 그냥 아무거나 해서 막으면 되요 리버를 써서 막든 지상을 써서 막든 그냥 막기만 하면 되요 그냥 막기만 하면 되요 뭐가 더 좋다 이런건 없고 그냥 막기만 하면 되요 뭘 쓰든간에 그냥 막기만 하면 되요 뭘 쓰든간에 쿠키 안녕 쿠키 안녕 아...? 어떡해 아 근데 뒷바닥에 리벗 떨어지면 어떡해 уз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